아 천천히 뚫어도 되니까 마지막 라운드가 오고 드론 꼼꼼히 하자 아 벽 열어줘요 왜 벽 아 아 아 아 밴딛도 있고 카이드도 있네 아니 카이드라서 그 수류탄으로 그 수류탄으로 얘가 ADS를 처음에 그 성광이나 조피하고 한 발씩 한 발씩 써갖고 지워서 수류탄이 터졌고 만들어주고 수류탄으로 그 터지는 효과로 카이드 예방을 지웠고요 그래서 근데 히바나랑 그거 돼가지고 그냥 그냥 할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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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내 드론이랑 놀다가 저재클이고요 그냥 샷건으로 열어주세요 안방클 샷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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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명보상 나이스 샷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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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샷건으로 그거는 미라가 거울이 있다고 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저에게 흉당하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 샷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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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창밖에 큰 로비 밖에 옆벽이 뚫릴 것 같아 옆벽 서마이트 서마 주고 디퓨저 여깄어 엘로핑에 나의 캠 두 개밖에 없어 죽혔네 해빈이 내려올라 여기 난 속박이 있어요 프리파이어 해 이겼어 이겼어 어 이겼어 내가 조졌어 내가 다 내가 다 조졌어 멋있어? 베이커리 버스 들어왔어 서마이트 버시고요 빨개일 창도 들어온 것 같은데 빨개일 창도 들어온 것 같은데 빨개일 창도 들어온 것 같은데 블라드 베이커리 받았어요 블라드 부상 공격 펭팬 베이커리 바깥에 블라드 부상이고 베이커리 바깥에 파란 차 d 웨스트 파란 차 d 어? 보고 있어 하나 부상이야 사우스 부상이고 웨스트에 있었어 살리러 갔다 이거 사우스 아마라 높이 귀숙 말하면 죽어요 베이커리 들어왔어 베이커리 들어왔어 높이하니까 그 왼쪽쪽 안받아 높이하 없어 블라즈랑 아마루야 베이커리 베이커리 여기 다 강아인 났어 문만 보일 수 있겠네 베이커리 나갔나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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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라트킥 이시해 고장 살린거야 아냐아냐 그쪽이 없어 밖에 있어 밖에 내가 보기엔 여기서 밖에 있어 드랍다 들어왔다 날아가는거 맛있어 저게 어떻게 다? 춤수를 여기서 던졌는데? 어떻게 시켜달라고 하는거 봐 비즈엘 큰 타워에 있네 여기에서 툭어놨어 비즈엘부터 비즈엘 왔어? 확인 확인 비즈엘 잡았어 다 남봉이 돼 발키리 회관에 있대요 잘 보이겠다 이제 이거 깨졌나? 방금 깨졌나? 회관에 발키리 있어요 찍어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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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에요 발키리 발키리 죽여버려 발킥 컷 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잡습니다 제가 다 잡습니다 진짜 이걸 잡는다는 얘기구나 카칸 말고는 리전도 있다 리전도 리전도 그때 죽었어 10% 10% 10% 10% 10% 10% 10% 에코 그 자리에 에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에코 여기 있다 에코 엘로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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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에코 10%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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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에 계단이 있네 아 지하에 계단이 있네 사이트 인사이트하고 슬러지 머리 위치 조심해 머리 위치 디프 더드랍이야 그냥 시키는데 따로나갔다 계단 왔어 계단 왔어 위에서 본다 다시 빠꾸한다 빠꾸한다 트루픽 갔는데 기아타분 많이 피할게 서로 하겠다 빨리 나왔어 좀 더 빠르게 슬러프 승리 슬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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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내가 내 절 하지 말았을 때 딱 카메라에 여기까지 보였는데 아 그냥 주방으로 들어갈걸 아 생각이 짧았다